자 김호중씨한테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? 남행열차 남행열차 김수희씨 남행열차 장미꽁님 남행열차 타시고 스트레스 확 풀어드릴게요 우리 장미꽁님 지금 탑승하시면 됩니다 타세요 타세요 네 문 여시고요 네 탔습니다 자 김호중이 운전하는 남행열차 출발합니다 푸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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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꾸만 멀어지는데 만날 순 없어도 잊지는 말아요 당신을 사랑했어요 만날 순 없어도 잊지는 말아요 당신을 사랑했어요 백혜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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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쉽지 않네 오늘 큰일났다 나는 90점 이상 넘어가는데 점수는 상관없는데요 오늘 점수가 좀 싸다 너무 짜요 장미꽃님 스트레스 좀 풀리셨어요 감사합니다 봉사활동도 잘 보고 있어요 장미꽃님 오늘 장미꽃님 덕분에 제가 더 남행열차 신나게 불렀던 것 같아요 제가 스트레스 풀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김효정씨도 쉬지 말고 남행열차처럼 달리세요 네 달릴게요 안녕히 계세요